나 정병이야? 나 정병 아니면 어떡해? 내가 찍어볼게 수인집 수인집 아가씨는 찍어도 의미가 없잖아 나? 기분이 좋잖아 기분 좋아 아가씨는 일단 병원부터 가시는게 저요? 알고니 내가 진짜일수도 하아 하하하하 하아 이거라고? 친애하는 쓸모없는 시민 여러분 저에게 투표권을 행사하셔서 제가 신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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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란다고? 쓰레기 있는 백성형입니다 박홍 아 내 직업이 이건가? 근데 솔직히 밤에 말해도 상관없지 않나? 오순도순하게 소소소소소 엉보 싱싱 세세 뭐여? 어 됐다 마단나 봐요? 종이 무슨 일 있었어요 밤에? 어이거 어? 였음 이거 도둑이 죽였어 도둑이 알 수 없음이 뭐야 아 뺏어갔네 아 도둑이 도둑이 뺏었네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직업 먼저 나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네네 네 저 시장 같은 경우 저는 추적자입니다 추적자? 네 추적자인데 간밤에 어떤 부장루가 새끼가 저를 찔렀고 제가 추적자에요 악취세요 말하고 있잖아 시장이 말하는데 어디 개아리 일쳐나 그리고 어떤 위대한 의사분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접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접니다 나 정병인가 봐 나 중력이 추적했는데 아 두단계였어 수윙씨는 제과스랑 리타스랑 만두이가 정병이네 수윙씨 어제 뭐하셨죠? 나도 중력형을 살렸다니까 이건 모르는 거지 살린 거는 저 집에 있었죠 집에 집에 가만히 있었던 거 맞나요? 네 아하 아닐텐데요 아니에요 저 진짜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수윙씨는 어제 너블씨 집에 갔습니다 맞습니까? 어? 아니에요 이 정병새끼야 어 잠깐만 나 추적자 했는데 악어씨가 추적자라고? 근데 악어씨가 어제 수윙씨한테 갖다 뜨긴 했어 지금 제가 수윙씨 집에 기름을 부어놓고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럼 리타노랑 악어님이 정병이면은 근데 진짜 저는 너구리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악어 너 진짜 정병이야 나 정병임? 그러면 만두기랑 의사는 뭐야? 나는 의사라고 했잖아 나도 의사인데 나도 의사라고 했잖아 나도 의사라고 했잖아 그니까 의사가 두 명이 나간 거네 지금 근데 정병이 두 명이 나왔는데 지금 박리타 악어가 정병이거든 야 둘이 무슨 추적자로 똑같이 정병이 나와? 그럼 밀고자가 좀 알려줘야 돼 그 직업을 사실 나도 의사인데 나도 의사야 나도 중력형 집 갔어 아 그러면 밀고자가 한 명씩 뜨고 좀 들였어 형은 누구야? 형은 뭔데? 형 빨리 빨리 얘기해봐 어? 어? 나? 어? 지금 나 밀고자 밀고자? 밀고자 난데? 스윙 누나도 밀고자겠네 둘 중에 가짜 밀고자가 있네? 아 빨간 밀고자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의사 추적자랑 밀고자랑 존나 많다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제가 너부리를 속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사인척을 했습니다 제가 밀고자입니다 너부리입니다 어? 개소리야 내가 다음 턴에 쓸게 너는 밀고자가 맞겠지? 빨간 밀고자 아니 너는 빨간 밀고자다 고자새끼야 그럼 중력이가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그럼 중력이가 정병이야? 어? 어? 근데 남봉님 아까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뭐? 아 의사라고 하고 중력이를 살렸다며 밀고자가 안 나오면은 머싸가 밀고자인 거라고 생각하고 밀고자가 튀어나올 걸 예상했다 나 중력이 봤는데 중력이 아무 데도 안 가던데? 그러니까 리타씨는 이제 정병이니까 난 널 기다렸다 황인준 이거 남봉씨 아니면 너불씨가 도둑이었는데 한명 밀고자를 뺏은거야 그냥 난 널 기다렸다 너불 일단 뭐 건너 뛸까요? 근데 느낌이 났어 만득이가 갑자기 만득이가 커버를 치는데? 제가요? 형 살렸다니깐요? 씨부래? 근데 의사가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나올 리가 없지 만득이 의사라고 머싸가 의사인데 만득이가 죽였던 걸 수도 있지 뭐 할거야 너불이? 난 건너 뛸시다 정답은 언제나 하나다 정답은 언제나 하나다 황인준 누가 동병이야 근데 그럼 그러면 이거 너불이한테 그냥 기름 발라놓으면 되지 않나? 나 정병이야? 나 정병 아니면 어떻게 해? 기름 발라놓는다 그래도 똘똘똘똘똘똘똘 내가 진짜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지 허허허 아무도 안 죽었어? 야 이 형들 명인데? 어? 진짜 밀고 간다 어? 너불이 밀고 잡았는데? 그치 만득이가 수상했거든 나도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둘 다 밀고 잡았네? 야 둘 중 하나다 야 둘 중 하나는 빨간 밀고 잡자 가자 이 녀석 빨간 밀고자가 맞았군 뭔 소리야? 안 떴어? 아니 근데 밀고자가 서로 밀고자라 주장했는데 그니까 남봉씨 지능에 너불이 형을 굳이 밀고자로 찍어서 쓸데없는 밀고자표를 만들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니까 자기가 밀고자라는 거 진짜 밀고자면은 너불이 형을 굳이 지목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치 먼저 한 명씩 찍어내려는 거는 남봉씨에 꼬슬 수가 아닌가 난 지금 살짝 꼴받는게 밀고자라고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늦게 말하는 시끼에 말 더미더라도 좀 꼴받는게 야 근데 나 이상한게 나 너불이네 집에 기름 발라놨는데 남봉네 집에 잘 갔는데 너불이가? 남봉씨 안 갔어 만득이 집 갔어 내가 발랐거든 난 남봉네 집 안 갔는데? 아거씨는 정병이 맞다니까 아거씨 아거야 나는 너불이 발랐는데 너네 집 갔던데? 그래? 난 남불은 그런 정병이 맞아요 제가 너불이를 기름 발랐어요 너불이가 정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너불이를 찍은 거야 아니 그래도 너불이 형이 다음 턴에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이거는 남봉씨가 실수 있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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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정병이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아? 남봉씨 2명에 이게 말이 안됨 사실 근데 순이님은 그럼 누구라고 생각해? 이 게임만 하면은 만득이의 신념이 생겨 알았어 나 봐라 그러면은 남봉씨는 더 잘해야 돼 더 엄격해야 돼 나는 이 게임 하면은 신념 가지는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 나 진짜 그러면 일단 순임부터 꽂아 얘들아 그게 어디에요? 아니 순임너불이잖아 순임밀고 자라고 하잖아 지가 아니 근데 나는 정병인가 봐 정병이 2명 나왔는데 지금 정병 나왔어 순임너불 찍어 빨리 순임너불이라고 순임너불 남은 사람 순임너불 한번 찍어보던지 어? 뭐야? 어? 누가 이상한데 투패는데? 나 이제 죽나? 남봉씨 으악 아 하지마세요 으악 뭐? 어? 나 살았어 어 뭐야? 남봉이가 죽었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순임너불 맞습니다 아 너불이 맞네 이러면 제가 어제 발자국 발자국 찍었습니다 제가 수능씨 어? 아니 수능씨 제가 제가 지금 남봉씨랑 밀구자로 지금 불이 싸우고 있는데 네 남봉을 죽이면 시발너마 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 들어봐 들어봐 내가 남봉이한테 페인트질을 해가지고 남봉이가 빨간색으로 떠야되는데 왜 안되냐고 저새끼 내가 페인트질을 했다니까 남봉이한테 남봉 너는 더 완벽해야돼 남봉이 때문에 너불이랑 쓰러졌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득이도 근데 넌 도둑일 가능성이 있다 넌 남봉씨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저는 의사인데 야 근데 일단 너불이 죽이자 일단 너불이 존나 없기네 만득이는 의사인데 용 수능씨 다음탄 누구 죽일거야 아니 이상한데 내가 페인트질을 했는데 왜 쟤 빨간색으로 안떠지 아이씨 수능님 놀랍게도 나한테 페인트질 안되있음 어 뭐야 그러면 그리고 페인터는 투표로 사망시 누명을 씌울 수 있는거임 아악 리얼? 아니 사례당하거나 시끄럽고 빨리 투표나 하세요 보내줘 투표했어요 내일 도둑찾아야돼 이런시간이 없어 도둑잡아야돼 어? 사례당해도 되긴하는데 잘못눌러나보다 어이씨 그니까 내 생각에는 빨간색 밀고자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가는길에 한명이라도 더 댔고 누구누구 죽이게 했으니 수능님 어? 안 가르쳐줄건데 내가 일단 페인트 찍어볼게 일단 나 죽을거 같으니까 내가 찍어볼게 수윙집 수윙는 아니 아가씨는 찍어도 의미가 없잖아 나? 기분이 좋잖아 기분좋아 아 전날에 남봉님이 중명의 집 같더라고 너는 병병이 확실해 아가씨는 일단 병원부터 가시는게 핫 무슨 저야 Concrete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잠깐만요 잠깐만 날 왜 안살렸어 야어 의사 역시 의리가 써 시장님을 살리는구만 의사 넌 잘못된 판단했어 난ills 시사 순익 먼저 죽이를 어? 근데 언니 궁금한게 있는데 언니가 뭐템이야? 너블이가 뭐템이야? 어... 너블이가 언니 잘가 일단 빨리 가세요 빨리 보내줍시다 이거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게 리타씨 나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첫편에 멋사가 의사여서 날 살렸는데 그 뒤에 만득이가 한만에 도둑으로 의사를 죽인 다음에 능력을 뺏었어 내가 볼 때 첫날에 멋사가 날 살린거야 아니 선생님 죽으면 살리지도 못한다고요 그래? 야 이거 만득이라니까 어차피 투표하면 끝날테니까 도둑은 누구야? 일단 순윙 죽여 얘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죽이면 그냥 끝날수도 있어요 이거 나 페인트지를 못했어 젠장 승리 너블이가 도둑이었는데 훔친거 같은데 너가 도둑이었어 타인아ала 부담이 덜 되는거다 그러면 순윙이 형을 투표하겠다 응 envol좀 colleges 부담이 되게 만들어주지 지장으로 만들어주지 지장으로 만들어주지 감히 부담이 안돼 부담을 되게 만들어주지 순이 당신이 최초의 여성시장이다 화이팅 지장으로 만들어주지 의사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헝헝 음...보자 음흉하게 생긴 새끼가 어떤 새끼일까 음... 내 느낌은 옆집 입만드기를 추적해보지 옆집부터 추적해야되겠어 간다 페인트 보러 간다 똘똘똘똘똘똘 하하하 하하 흠 그렇구만 그렇구만 무능한 시장은 죽어야 역시 맞는거지 그리고 놔 어? 그리고 놔 이새끼 페인트합니다 여러분들 나 언니 살렸는데 어? 야 밀고자 죽었는데 가짜의 상가보지 그러면 싸움이 수용이야 여러분들 어 끝났네 저 다음번에 마법사한테 죽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머싸가 수능 잡았다 머싸가 밀고자 나왔다 이거 하하하하 저 새끼 어떻게 맨날 마법사야 아니 머싸가 그냥 그 페인터인데 같은 집 찌른거임 아 그거도 새? 마피아가 마피아를 찌를 수 있어? 응 돼 돼 돼 돼 돼 페인터가 아닙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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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법사 날 죽이지 말아줘 하하하하 마법사 날 죽이지 말아줘 이거 마법사가 남봉님일 수 있겠다 한번 남봉님 한번 해보자 마피아 인사 Ruth 우리 어? ouof 남봉 Nina 의사가 죽었어 남봉이가 진짜 의사가 잘 찍었다 잠깐만 이러면 마법사가 의의를 찍었다고? 아니면 스윙님 페인트질 당하고 죽은거 아니야? 밀고자가 아니었는데? 어? 그러면 빨간색이 남은거잖아 안돼 그건 말이 안돼 플레이어가 살해다가 투표로 사망했을때 누명을 씌우는거잖아 살해당했잖아 죽력씨 밤에 죽었잖아 언니 근데 이 모둠을 몰아간건 이걸 이걸 날? 내가 잡아냈는데 미친놈이 어사는 확정이잖아 아니면 중메이가 같은 집 팔아먹고 지가 살아 중메이가 빨 밀고자? 아 그런걸수도 있어 저새끼 지킹버리고 잠깐만요 저 방금 깨달았습니다 누군지 저 누군지 알았어요 다들 장난스럽게 저를 몰아갔는데 만두기 혼자 엄근진했어요 저 만두기가 안 물리려고 아니요 만두기는 첫날에 너부리 집에 갔습니다 아니요 저는 첫날에 아버님 집에 갔습니다 새끼 마법사입니다 잡았어요 너 우리집에 왔어? 네 아버님이 저희집 왔잖아요 맞죠? 맞아 오케이 알아 어? 만두기가 너부리집 갔었는데 내가 진짜 죽였다고 내가 진짜 죽였다고 아버님이 가서 죽였어요 지금 몰라 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던데 야 근데 중메이가 만두기 왜 죽일라해? 살인마 새끼야 마법사인걸 내가 알아냈기 때문이지 아 나 꼴받아서 나한테 투표했음 흐헤헤 욕먹으라고 다음 턴에 어림없지 나같은 경우 다음 턴에 마법사에게 죽을 예정이다 저거 중메이가 지팀 버린거야 중메이가 멋사를 판거야 아니 내가 잡아냈다니까 그럼 멋사가 죽이고 내가 또 팀을 팔았다고? 그게 말이 돼? 아니 너는 멋사가 순위가기를 팔고 혼자 팔았다고 여러분들도 리타님하고 너블님도 직업 좀 물어보셈 난 의사야 정병 3명 중에 1명이다 건너뛰기해 건너뛰기해 나 의지 정병이 어떻게 3명이야 갑자기 아 그거 리타 너블 중에 1명이다 나 의이야 근데 딱 말해줄게 근데 처음에 죽자마자 박리타가 나 의사였는데 나 살렸는데 뭐지 했거든 근데 너블이가 그 뒤에 갑자기 의사로 나왔어 어 나 순위언니 살렸는데 죽어서 나 정병이구나 그리고 의사가 죽였거든 나는 남봉이 죽자마자 아 나 정병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의사가 2명 너블 리타 중에 1명이겠구만 뭐야 아니 근데 그래도 리타님은 첫날밤에 언디를 하긴 했음 아 이거 너블이다 너블이 형 이게 첫 턴 나한테 온 사람이 누구야? 첫 턴에 아무도 뭘로?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첫 턴 의지가 나한테 왔거든? 그래가지고 아 나 정병이구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첫 턴 의사면 남봉이겠네 남봉이가 친의사였잖아 남봉이 의사로 떴잖아 애초에 어 진짜 의사잖아 그러니까 아예 첫 턴에 그냥 아예 밤 되자마자 그러니까 아예 첫 턴에 그래서 스윙님이 죽었잖아 그니까 남봉이 살아있었어 어? 남봉이 나한테 왔던거구나 너블이 형 아니면 악어님인데 악어님은 그 우리집까지 온거 확인돼가지고 안의간성이 높음 추억사 가짜 추억사 근데 만들기한테 투표를 했네 누가 맞음 내가 나한테 투표했어 미안 이거는 우리의 무지가 알아서 처리하셈 무지가 버려진 알아서 처리하셈 화이팅 어 너블이 맞아 어? 그럼 악어 정병 확정 박미타 너블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 마법사한테 어? 나 정병이야 또? 나 왜 계속 정병이야 안되겠어 중력이를 추적해야겠어 난 중력이 중력이가 헤이크 치고 있다니 건다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어? 마법사가 살아있네? 어? 알겠다 근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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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긴거거든? 뭐야 밀고자야? 아니 중력이를 죽여야되는데 씨발 잘못 눌렀어 중력이를 죽이면 내가 이긴건데 안죽이고 나 왜 죽여야 야 민중이 민중이 힘을 받아라 너부리네 중력이 죽였으면 이긴건데 방래 너부리 찍어 잘못 눌렀어 아 X같네 진짜 근데 이게 잠깐만 이제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되냐거든 야 그러네 법사다맞네 그치 박리타가 마법사거든 이러면 야 중력아 리타가 이기는골 봐야겠냐 나는 근데 골 받기네 내가 박리타 죽이고 자결할게 야 이기고싶냐 아니 중력아 너부리 저렇게 했는데 너부리가 이기는골 봐야겠냐 중력아 난 널 죽일수 있었는데 다만 죽으신냐? 둘이 당연하지 해봐 야 그리고 나 마법사인데 너 계속 살려줬다 에 시끄럴거야 난 널 죽일수 있는데 안죽였다니까 에에 둘이 당연하지 해봐 시끄럴거야 야 그건 니실수지 내가 너의 사랑을 얼마나 도와줬니 야 이건 손가락 차이로 니가 못죽인거지 죽일라 했다메 방금까지 중력이 죽일라 했다메 내가 너의 사랑을 얼마나 도와줬냐고 너부리 당연하지 해봐 그사람을 우결할 수 있었을 것 같냐고 야 여기가 우결이 문제야 지금? 예 정병마피하는게 우결이 왜 나와 뭔 당연하지 이 머저리야 지금 니타찌워야지 뭐 머저리로 했냐? 너도 밀고 빨간맹이 당신은 머저리인가요? 당신은 머저리인가요 당연하지 야 자체의 씨발로 막 그럴거면 아무나 돼졌으면 좋겠다 씨바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야 난 코카콜라 해 이게 이길 가능성 더 있어 묘수인데? 어차피 어차피 지는거 차라리 이게 낫네 근데 리타는 너부리가 뭔지 모르잖아 밀고자인지 아 밀고자인지 알겠구나 아 핀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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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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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구요 아까 나왔지 어 어머 씨발 너부리 어디갔어 너가 안녕 너부러 잘가 벙기가 먼저 치더라고 넌 근데 왜 못죽여 아유 마법사가 너무 세구나 아유 안좋은한 인간새끼 에 에 궁약이 밀고자 밀고자 너 맞았네 솔직했네 으응 마법사가 이길 아 이게 마법사가 이기네 아니 리타 진짜 궁금한거 있음 리타씨 궁금한거 있음 어? 그 날 죽여 만약에 마법사가 우선권이 있는걸 알고 있었어? 나 몰랐어 그러면 날 찍으면 우리 서로 죽이면 중렬가 이기는건데 그걸 끝까지 날 찍었어? 근데 너가 나를 죽이면 내가 죽고 내가 너를 못죽이면 내가 지는거잖아 그래서 그냥 맞대 맛으로 넌 날 죽여라 나도 널 죽일테니 로 간거야 와 난 중렬이 찍었는데 시민우선하는 꼴은 못보겠어서 와 아유유유유유유유